안녕하세요! 저는 카게임 메이커입니다. 이 차를 어떻게 배우고 싶습니다. 차량 선택을 해주세요. 이 차를 선택해야합니다. 계속합니다. 프리드라이빙을 선택하십시오. 에어포트 선택하십시오. 계속합니다. 불편하십시오. 큰 에어플레인이예요. 에어플레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에어플레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에어플레인 버튼이 나타나십시오. 접시시오. 이제 에어플레인은 열어줍니다. 프리드라이빙에 들어가십시오. 보기에는 선물 박스입니다. 그것을 가져옵니다. 에어플레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에어플레인으로 돌아가십시오. 터치, 업버런. 호버 버튼이 업헬입니다. 호버 버튼, 터치. 예! 호버 버튼이 업그레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즐거우세요.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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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